둘, 셋! All In Us! 다자하우! 워먼스 잇지! 네, 저희 타이틀곡 나시아이는요 당당한 감정 표현을 주제로 사랑도 엔딩 상관없이 거침없이 표현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신나는 댄스곡입니다. 이 노래는 망설이지 않고 잇지 노래가 아 잇지 노래 나왔대! 그럼 망설이지 않고 클릭해보는 거지.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결정이 가장 어려운 건 저희 잇지 멤버들과 함께 저녁 메뉴나 식사 메뉴를 고르지 어렵지.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다 보니 굉장히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에피소드? 저희가 뮤비 촬영한 곳이 황무지였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햇빛이 진짜 엄청 강렬했어요. 근데 촬영일이 매일 뜨거웠던 건 아니고 비가 와서 저희가 해 뜨는 걸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비가 와서 퇴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 엔딩 장면에 비가 조금 쏟아져 왔는데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조금 고생을 했지만 다들 노력한 만큼 멋지게 나온 것 같아서 뮤직비디오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거친 황무지를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찍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화려한 악세사리들이 빛을 바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고급스러운 의상이 뮤비의 퀄리티를 더 올려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고 또 마무리를 멋있게 했던 뮤비 촬영장이었습니다. 또 저희가 악세사리를 또 이번에 많이 사용했잖아요. 진짜 되게 블링블링하고 저희를 위해서 약간 잇지라든가 저희 이름이 들어가게라든가 이렇게 직접 핸드메이드로 이렇게 저희 악세사리를 제작해 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소품들과 이런 블링블링한 액세사리를 통해서 저희 그런 컨셉을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여러 컨셉 스타일을 보여드리기 위해 컬러 피스도 사용을 했고요. 제 머리가 아니다 보니 조금 컨트롤이 어려웠었죠. 앞머리 피스도 했었고 색깔 피스도 사용해봤어요. 맞아. 저도 색깔 피스. 언니도 색깔 피스였었나? 맞나요. 아 맞다. 그만큼 뮤직비디오가 더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느 한 부분이 막 어렵다기보다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막 강약 강약 조절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계속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안무다 보니까 뭔가 정말 힘든 파트 하나를 꼽기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어려운 만큼 멋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연습하면서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어 뭔가 스트레스보다는 저희가 데뷔 때부터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은 만큼 다음엔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부담감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고 더 디테일 맞춰서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계속 계속 노력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팬분들께서 저의 응원법을 다 알고 해주셨을 때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워아이니 많이 했고 워아이니 또 시에시에 많이 했나? 시에시에 네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잊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